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왕좌의 게임 에피소드 4 예전에 나왔지만 한글판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팀 왈도가 또 한건 해냈습니다. 에피소드 4를 또 한글 패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한글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질체없이 바로가 시작!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다래였구멍. 자아... 자넨 죽은 자들이 무섭나? 아마 프리뷰슬리 나올거에요. 프리뷰슬리. 어, 저거 여쭤구.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기요? 어. 와, 바람 뒤진다. 프리뷰슬리. 프리뷰슬리. 왕아. We were told we'd be speaking to Lord Tyrion alone. That's enough, Andros. Northgrove? That's just some shit story for little kids. I've heard stories. Old tales of a secret forest within a forest. Your lord knew what he was talking about. I'm part of the Free Folk. People round here call wildlings. My true name is Sarah. Flowers. You're a bastard? It means a lot to be able to share that with someone. Someone I can trust. And if it isn't Elena Glenmore, you're not still marrying into this wretched family. I will tell my father our betrothal stands. It's a long journey to Maureen on foot. Maureen? Shit. What? Unfinished business ther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f you presume to speak of my dragon's. You best choose your words carefully. Are you gonna be a good little forester? Learn your lesson. And stay down. You can be lord Roderick. So long as we all know who holds the reigns here. Yeah, 진짜 다 죽여야 돼, 갑자기. The foresters need to keep their end of the park. Take the boy as your ward. Kill him. If they give you any trouble. Ah, 갑자기 잊고 있었던 분노가 막 이기네. I never did tell you about your father, did I? We bled him at first. Like a pig. Not like a pig. Aaa-a-a-a-a-a-a! Mr. Jabearid. 야야야야야 이르지 마야 원래 발로 찬다 살려준다는데 발로 안차고 놔뒀더니 쓰러져서 여튼 죽었어요 어 손목 묶여있네 전기덕 먹었어았다 적법믹이 찾았다 베리 од엄 그런거 만지 않먹야겠지 그렇게 죽었어 요거는 죽었어 남순이 그걸 죽었어요 안 돼! 완전 사고였어요! 그는 전부의 천국을 잘 믿을거에요. 이건 사고였어요. 내가 죽을거에요.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죽은거에요. 지금 당신의 죽은거에만 있어요. 에이, 프러스트핑크. 어제 그날 가라드가 그리트는 그리를 본거에요. 제가 그곳에 들었고, 제 예약은 너무 늦었어서, 제가 지나갔어요. 저는 다 봤어요. 그럼 가라, 그리트는 그리트에 있는거에요. 헐 이 개새끼 헐 다음에 하려면 또 할거야 이 개새끼 널 죽일거야 널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 널 니 털을 불어뜨렸던 사람이 장을 담글거야 이 개새끼 죽여버려 저거 감히 거짓을 구해 나에게 제발 존슨호 제발 존슨호 제발 존슨호 제발 존슨호 제발 나 풀어줘 그럼 죽여버릴거야 그럼 죽여버릴거야 Garrett 너가 말하자면 그가 없을까 브릿 뭐 뭐지? 너가 더 잘 아는 것 같다, Garrett. 너가 더 잘 아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정의. 너는 이곳에 왔다. 너는 내 말이야, Garrett. 너는 쉽지 않다. 누군가의 가족을 죽였다. 네. 아무것도 할 수 있겠지? 다만 터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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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로? 이중 안되 아냐 존스 olduğu 그렇게 등 보이지만 나 자 등 보이지만 등 찌르 거야 존스 너 같은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пов tertồn지마 아이다이 통즌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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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I told you I've heard this story before I'm going to need more than that. I'm going to need more than that. I'm going to need more than that. The men who were following us, the lost legion, they drew their swords and tried to fight him. Androgon, androgon, androgon defended himself. So we somehow deserve to be burnt alive because your little baby was scared. I'm going to need more than that. I am going to need more than that. 거짓말이니? 거짓일하니? 여왕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당 뭐지? 아셔, 포에스터 돈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 많아 내 가족은 제 사이에서 전쟁을 찾고 싶어 전쟁을 필요하다면 저도 너와 같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대너리스입니다. 제발 금발만 보고 미치고 하자. 너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너는 왜 내가 도와드리지 못해. 너는 정말 도와드리지 못해. 우리 말하자면, 제 남자들은 마린에 들어갈 수 있으며, 너와 저에게 더 큰 일은, 웨스트로스의 한 가족들은 더 큰 일은. 그래서, 너는 마린에 들어갈 수 있으며, 너는 마린에 들어갈 수 있으며,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크로프트? 미린은 저평해야 되겠네. 우린 에서스의 최고의 용병입니다. 우리는 그냥 셀쏠어트, 우리는 슬랩 이즈 배에 좋은 셀쏠어트들입니다. 흠, 제가 몇명을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모두가 내 최고의 싸우자였죠 그리고 베스카는 그 미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뭐하는거지? 이건 트레이네 하... 네... 미래의 미래의 역할을 지낸 것 같고 서울의 북쪽끝에 미친놈 그래서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아샤아! 이것은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정말 생각나요?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아샤아! 제가 그냥 말할 수 있을까? 그냥 혼자 가야할 것일까? 그들과 함께해달라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또한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그건 정말 정 huh 제가 생각하고 이역니다 그들과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실까?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그들과 함께해달라는 나라 who will not be able to occupy 그리고 그들을 지지시길 바라 그들이 감사해야하지 하지만 그들과의 이영들은 여기있을까? 그들이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셨을까?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해달라고 하라 짧은 밤이 될 것 같네. 베스크 팔부터 고쳐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우리 정말 마린에 가고 싶어? 배스크는 좀 그만해. 배스크는 안 돼. 너는 그런지 모르겠어. 쟤 팔 아아 같으나? 하하하하 네일! 위가 투 모어 위가 투 모어 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거 같애? 아 천천히가 아 아까워 죽겠어 막 그거 있지 맛있는거 있는데 개 비싼거여가지고 막 몇번 못먹는거라 막 앞니로 이렇게 잘라먹는 약간 그런 느낌 개 아까워가지고 막 조금씩 먹는 느낌 막 밤에 막 배에 줬나 그랬는데 밖에 나갈수는 없고 집에 있는것중에 아이스크림 먹다 남은거 조금 남아있는데 막 한숟갈밖에 없어서 한숟갈밖에 없어서 막 손바닥으로 핥아먹는거 이 시간에 어떻게 흘러가니 저에게 구경이 필요하겠어 다행이네 respect for the pain you need to try something different you can't handle a sword like you used to so find another advantage surprise your opponent do something unexpected like what i'll show you come at me 으음! 자, 내 손을 내 손에서 내 선을 가져와 저... 내 손은? 좌우가, 내 손을 제 손을 제 근처에 내 손을 제 근처에 내버려 아아악! 아이씨 이거 아니었어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아이 키보드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요 아이씨 키보드... 거의 다 다른 키보드였다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멜론 죄송합니다 헬레이나 그녀의 명령을 보고 멀리에 뵙게 된 건가요? 그녀의 명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녀의 명령은 Talia Roderick 그녀의 명령은 하나도록? 그녀의 명령을 부르네요 그녀를 기억하는 그녀를 기억하세요 그녀의 명령력이 기억하는데 그녀를 기억하네요 그녀의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아데라 우린 안고자 안고자 하지만 뭔가가 발생했어 뭘 더 해야지 모르겠지 혹은 이게 잘못된 건가 너도 를 잊었고, 엘라이너 너도 를 잊었고 진짜로 말해 너는 내가 여쭤볼게 와이힐 와이힐 제 아버지에게 방문하기로 결혼했지 제 아버지 그리프가 너한테 주문했고 그리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이스턴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이 되는지 말아야 할 뿐이다. 말하다는 말이야. 당신이 말하자면 아래의 아들과 그리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뭐? 제 가족이 주의에게는 말이었다. 내 가족을 전해드렸다.